오늘 은혜맞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벚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광명쪽 지나 보면 조금씩 이렇게 너무 이쁘게 피고 있더라고요. 참 이 벚꽃은 우리 여성 동지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어디로 벚꽃을 보러 가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줄 아는데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가 통하며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승리해야 하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 가치가 우리의 영적 가치가 세상의 부러움에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주말에 벚꽃이 흐느러치게 피는 곳 저곳을 가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나 장단기 이렇게 결석했던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는데 부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입으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랩런트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랩런트들은 나중에 야외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과 세상의 기준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에 매주에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쯤 되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버스커버스커라는 정검준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벚꽃엔딩이라는 노래가 이때 엄청 많이 방송에 나오죠. 제목은 몰라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그 사람이 1년에 대략 10억 정도 이렇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온 지 이제 10년이 거의 가까이 되니까 이제 100억 정도 그 사람이 벌었겠죠. 노래 한 곡 때문에. 이런 거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야 될 이유가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적 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문화를 정복하며 현장을 정복해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현장사령관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여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가늠하던 한 여자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늠해서 현장에서 발견됐으면 즉각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시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시는가 를 보려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쓱쓱 쓰시더니 죄 없는 자가 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본문이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 구절에 나와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그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류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들 이제 누구의 죄는 이렇고 누구의 죄는 이렇고 이런 걸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다 느껴가지고 도망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크고 작은 죄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 걸렸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나요? 하루에도 저도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러면 아니요 잘 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또 성격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모르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실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교수 앞에 나아가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1년에 이게 무슨 나무인가 싶다가도 지금 이맘때 활짝 피는 저 복고 속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활짝 필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모르는 삶에서 지금은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전도와 성교에 동참하며 예원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지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음 교회를 이렇게 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지금 예원교회에 있을 수 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지요. 그 기쁨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맛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역을 할 때에는 이상한 소리도 듣고 냉대와 비판과 이상한 잡소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림 속에서 그분에게 전달한 그 조그마한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 다시금 나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이 사역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정 2장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짓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몇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랩런트들은 그저 자기의 성적이 자기인 것처럼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편지로 내 머리가 너무나 아파서 죄송하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배출한 정자 중에서 네가 1등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심어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말로 그 한 번에 이렇게 배출되는 이제 5천만의 정자 중에서 우리는 1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조금조금씩 자라와서 그 아이가 되고 지금 이런 멋있는 성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생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서 오늘도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로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비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현장 회복의 플랫폼으로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언약 기도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 안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한 이야기 별로 쓸데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귀찮게 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계신다고 합니다. 누가 누가 내 이야기를 하더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대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10편 56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않아이다. 10편 이야기가 편안한 가운데서 쓰지 않았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도 사람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막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10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의 갈등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욕기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욕이 신앙생활을 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잘해도 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몇 십 년 평생 늙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던 그 욕의 그 며칠 동안의 그 고통이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시간에 변해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고 욕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잘 믿다가 막판에 오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욕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미래의 계획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세우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세상에 한국의 집값과 시세는 기억하시고 평가하는데 영적으로 세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문 너머에 집 안에 가족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생활구에 시달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방문을 틀어잠그고 술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역해 될 것이 우리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완전 까만 흑인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 몇 주 전인데도 오전이니까 낮시간에 너무 날씨가 좀 더웠는데 그 흑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에이 존나 더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흑인 아이가 한국말을 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참 이런 아이들이 이 현장에 한국에 와 있구나 라는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캠프 때 저희 권사님께서 햄버거 가게를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와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흑인 아이들 6학년, 4학년, 2학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튀김을 튀겨주시고 닭의 윙을 주시면서 초대를 하신 거죠.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냥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도 하고 나이제아로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학년 그 남자아이한테 이제 넌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비트박스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가게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겠대. 그래갖고 가게 정중하게 가가지고 갑자기 비트박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실제로 멋있더라고요. 이런 랩런트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좋아서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우리가 엄청난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통해 지금도 이 생명이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현장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 아주 힘있는 강단의 메시지로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길 우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의 매일이 하루 그를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오늘도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주워가는 저의 영원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 현장과 가정과 나를 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삼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과정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살리려고 움직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있음을 깨닫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랩너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삼치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